대한민국 오디션에 새로운 역사를 쓸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귀가 조금 호감하고 싶다면 살짝 들려드릴까요? 성추인이... 저렇게 성의 있게 할 수 있는 가수가 있을까? 가격도 적당하고 잘 알겠습니다. 제가 무섭다라는 이미지가 강한가봐요. 그 사람! 흐름을 볼 수 있어! It's not my boy! 제가 저렇게... I'm in my dream! I'm in my dream! 혹시 마지막으로 해? 어떻게든 안 되면... 내가 허브야! 제발 좀 해주세요! 내가 빨리 끝날 것 같아요! 패던지! 청테이프를 갖다가... 내가 진짜 센스를 하면 되는 거 같아요! 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! 여인하고 싸움으로 법정까지 갔어요! 제가... 점수를 공개합니다! 안영애 씨한테 가사를 주겠다! 아 진짜요? 트로트 분위기를 한번 불러보는 게 되잖아요! 바로 꽃등지! 와 오늘 때 받친 마블링처럼 제가 이렇게 왔어요! 에러송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! 사랑의 몽둥이라고! 사랑의 몽둥이로 맞아봐야겠다! 다시... 저 이런 거 투샷 잡지 말고 완샷을 잡을게요! 잠깐만요! 도망치고있다! 진짜 그냥... 하고 싶은데요! coverage 1, 5.